셋, 넷, 보니투비! 안녕하세요, 업투비입니다! 멜로디 여러분! 드디어 우리 명절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 아, 다들 이제 이번 추석에는 뭐하고들 보내세요? 어, 뭐 그러면 돌아가면서 자유 멘트를 한번 해볼까요? 네! 어, 저는 뭐, 글쎄요. 가족들과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그쵸, 뭐 이런 명절에는 가족분들도 뵙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못 봄, 오랜만에 보는 그런 친척분들도 많이 뵙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네네, 그럼 좋은 시간 되는 거죠. 순현이 형은 어떻게 미국 갔다 오는 거야? 저요? 어, 아니요. 어, 네. 오케이, 그러면은 네. 다른, 다른 교포 친구들이랑 이제 가족들, 교포 친구들끼리 모여서 모여서 뭐 해요? 파티를 좀 해야죠. 보통 뭐 해요? 모으면요? 약간 이제, 땡스기빙처럼 털키 먹을? 원래 음식들 이거, 파, 뭐지? 근데 털키가 좀 질기돼. 그치? 조금요? 좀 약간 건조하다고 해야 되나? 어디에 찍어먹어, 그럼? 어떻게 해? 그거, 저는 그래비에 찍어먹어. 아, 그래비. 네. 그래비가 어디 거야? 오케이. 네. 아, 이렇게. 비트비의 추석 계획 한번 들어봤는데요. 네. 지금 멜로디 여러분들도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고요. 추석 때는 친천분들과 항상 좋은 얘기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버거운투비의 비트비였습니다. 올 추석도 비트비와 함께하세요.